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포스코 노동조합이 지난 주말 이틀 동안 이뤄진 쟁의 행위 찬반 투표에서 78%의 높은 찬성률로 쟁의 행위를 가결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오늘 오후부터 노사 대표와 마지막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55년 만에 처음으로 파업의 기로에 서자 산업계와 지역경제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 노동조합이 조합원 1만 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찬반 투표에서 쟁의 행위를 가결했습니다. 투표율은 96.51%, 찬성률은 77.79%를 기록했습니다. 파업과 관련된 투표는 포스코 창립 55년 만에 처음으로 높은 찬성률을 보인 만큼 포스코 사상 첫 파업의 가능성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노조는 지난 5월부터 24차례에 걸쳐 사측과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지난 1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노조는 기본급 13.1% 인상, 조합원 대상 자사주 100주 지급 등을 요구한 반면, 사측은 기본급 최대 16만 2천 원 인상, 주식 400만 원어치 지급 등을 제시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철강업계와 지역경제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포항 상공회의소 등 지역경제계는 포스코가 파업을 할 경우 지역과 국가 경제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노조가 곧바로 총파업에 돌입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한편, 높은 찬성률이 사측의 압박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 측은 원만한 합의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2016년 경주 지진은 규모 5.8로 1978년 기상청 관측 이래 가장 강력했습니다. 이듬해인 2017년에는 포항에서 지열발전 시설의 무리한 물주입으로 규모 5.4의 지진이 나자 건축물 내진 설계가 사회적 이슈가 됐는데요. 지진이 난 지 6, 7년이 지났지만 건축물 내진 설계 비율은 대구, 경북 모두 전국 최하위권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박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9월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은 75건. 사람이 체감할 수 있는 규모 3.0 이상의 지진도 11건이나 됩니다. 최근 충남 공주시에서도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해 119 등의 신고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지진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전국 건축물의 83.6%는 내진 설계가 안 돼 있어 지진의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의 내진 성능 확보율을 보면 전남이 10.6%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경상북도는 11.7%로 그 뒤를 이었고, 대구는 15.8%로 전국 7개 광역시 중 부산 다음으로 지진에 취약했습니다. 2016년 경주, 강진 등으로 대구, 경북이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게 입증됐지만 지진 대비는 여전히 미흡한 겁니다. 이렇게 내진 성능 확보가 저조한 이유는 뭘까? 1988년 처음 정해진 내진 설계어 임무 대상 기준은 2015년 3층 이상, 2017년 2층 이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축 건축물에만 적용되다 보니 기존 건축물은 방치돼 있습니다. 건축주의 비용 부담도 걸림돌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난해부터 이미 지은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 공사비로 20%를 지원하고 있지만 올해 9월까지 공사비 지원 신청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건축주가 임무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당장 수억 원의 공사비를 부담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진 설계 의무 대상 자체를 점진적으로라도 확대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급 범위를 좀 넓혀가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내진 성능 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면 건축주들도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대구, 경북은 2016년과 2017년 경주 포항 강진 피해를 잇따라 겪고도 지진 대비가 다른 지역보다 서울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포항시는 다음 달 1일 카드 모바일형 포항사랑 상품권 200억 원어치를 7% 할인해 판매합니다. 1인당 구매 한도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일시적으로 상향했습니다. 또 대구은행에서만 가능하던 카드형 오프라인 구매와 충전을 다음 달부터는 지역농협과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 105개 판매대행점에서도 사거나 충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북에서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면서도 금융자산을 보유한 사람이 200명에 가까운 걸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가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4,502명의 금융자산을 전수조사한 결과 191명이 펀드와 주식 등에 21억 원가량을 보유한 걸로 확인돼 이 중 7억 8천만 원을 압류했습니다. 경상북도는 금융자산 압류 후에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증권회사에서 채권추심 의뢰서를 보내 압류 자산을 강제 매각하는 한편 앞으로는 고액 체납자들이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일제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경주시가 추진하는 시립복합문화도서관 건립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와 건축 실시설계 용역 등의 절차에 나설 예정입니다. 경주시는 787억 원을 들여 오는 2027년까지 황성공원 내 1만 2천여 제곱미터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도서관을 조성합니다. 농기계 화재 사고 3건 중 한 건은 가을 수확철에 발생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농기계 화재 119건이 발생해 1명이 다치고 6억 7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이 가운데 9월에서 11월 사이 33.6%에 달하는 40건의 농기계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북소방본부 관계자는 농기계 사용 전 농기계 정비센터나 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해 정비를 받고 사용할 때는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근대 한의학의 선고자인 이규준 선생을 조명하는 석곡기념관이 포항시 동해면에 문을 열었습니다. 석곡기념관은 지상 2층 건축물로 소강당, 수장고, 전시실 등으로 구성됐으며, 선생의 후손이 기탁한 목판 360여 장과 저술책, 생전 사용 물품이 전시됩니다.